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지 않으면 인간의 삶은 무의미하다 이런 가치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로의 소설을 읽고 나면 자신이 왜소하게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좀 다르게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의 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세상을 떠돌고 있어요. 특정한 한 사회에 정착하지 않고 일반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인물들이에요. 말로의 소설 정복자의 주인공은 혁명과 용병들이고요. 왕도의 주인공은 고대 조각품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왕도는 더러 왕도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앙드레 말로는 이 인간의 조건으로 1933년도에 공쿠르상을 받았어요. 공쿠르상은 프랑스의 최고로 권위있는 문학상입니다. 세계 3대 문학상이 있는데요. 노벨문학상, 영국의 맨부커상, 프랑스의 공쿠르상입니다. 노벨상은 작가에게 주는 거고요. 맨부커상과 공쿠르상은 작품을 선정해서 그 작품을 그 작가에게 주는 상입니다. 노벨상은 국적 언어 따지지 않고 주고요. 맨부커상은 원래는 영국가, 아일랜드 작가에게만 주다가 2013년부터 국적 상관없이 영어로 쓰여진 작품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강 작가가 채식주의자로 수상했죠. 번역자도 같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쿠르상은 프랑스 작가들에게만 주는 상입니다. 3대 문학상 뭐 이런 건 안 들어가지만 플리처상도 유명하죠. 문학, 저널리즘, 음악, 드라마 등에 줍니다. 특히 저널리즘 부문의 프레처상은 최고로 인정받고 있죠. 인간의 조건은 중국이 무대예요. 그렇다고 아주 중국적이지는 않습니다. 펄벅의 대지는 펄벅이 미국인인데도 너무 중국적이에요. 하지만 말로의 중국은 그저 무대일 뿐입니다. 소설의 시대적 배경은 1927년 3월 말에서 4월까지 이어졌던 상하의 봉기, 사일리 구태타예요. 그러나 책을 읽고 나면 그 정치적, 역사적 배경은 그리 중요하지 않게 생각됩니다. 극한 상황에서 인간의 모습이 아주 강하게 클로즈업 되거든요. 그건 인간의 모습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작가의 메시지일 겁니다. 소설의 배경인 상하의 봉기는 좀 복잡해요. 저도 잘은 몰라요. 하지만 소설 속 내용을 토대로 한 배경으로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중국은 1900년대 초 국민당과 공산당 두 당이 있었고요. 두 당이 합쳐져서 군벌에 대항을 했습니다. 장제스는 국민당을 이끌었고 1927년 3월 상하이를 점령하게 돼요. 당시 상하에는 영국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당, 공산당, 군벌, 외국 주둔자 이렇게 아주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이들은 모두 상하이의 통제권을 가지려 했고 당시 세력이 강해지고 있는 장제스를 제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장제스의 국민당이 공산당을 이기게 되고 공산당원들을 무자비하게 처형하게 됩니다. 이게 이 소설의 배경이에요. 소설은 상하의 구태타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즈음 장제스를 암살해내는 시도가 있던 그 시점이에요. 소설에는 각 챕터가 날짜별로 되어 있는데요. 1927년 3월 21일에서 4월 11일까지 행적을 담았습니다. 장제스를 암살하려고 하는 혁명가 세 명이 이 소설의 주인공이에요. 그들의 이름은 첸, 기요, 카토프입니다. 첸은 중국 사람이고요. 기요는 프랑스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혼혈화예요. 그리고 카토프는 러시아 사람이에요.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세 사람의 일이 섞여 있는데요. 저는 한 사람씩의 시간을 따라가면서 요약했습니다. 앙드라말로의 소설들은 개인적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들이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지켰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첸, 첸은 중국인이에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죽어서 거의 고아로 자랐습니다. 말 없고 자의식이 강해서 거만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는 무기가 민주당에 들어가는 걸 막으려고 무기 거래상을 죽였어요. 죽이고 나서 홀로 죽음과 대면하고 있는데 현실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길거리에서 걸어가는 행인들에게 달려가 몸이라도 만지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는 절대 살인을 한 인물이 아니고 이런 상황만 아니었다면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 거였어요. 영광도 행복도 바라지 않았고 적을 무찌를 수는 있어도 그 승리 속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죽음을 제외하고는 다른 것에 도전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삶에 부여하고 있는 의미를 그는 죽음에 부여하고 있었어요. 자신은 가능하다면 고귀한 죽음을 택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가 누군가의 이해가 필요할 때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기호의 아버지 지조루예요. 지조루는 베이징 대학교 교수였고 첸의 스승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첸은 지조루에게 도움을 청한다거나 조언을 드리려는 건 아니었어요.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행동을 이해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는 외로웠어요. 첸이 한커우에 있는 국제노동자연맹을 찾아갔을 때가 있었어요. 국민당에서 완전히 나와 독립된 공산당을 조직해서 농민조합에 권력을 주는 것을 요구받았어요. 하지만 첸은 자기 목숨을 걸거나 누구를 죽이는 건 복정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는 어디에 소속돼서 타협하고 정의에 반하는 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들은 장제스를 암살하기로 하고 첸이 그 일을 맡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있음직한 결혼한 각오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그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무용 가방에 폭탄과 수류탄을 넣고 장제스가 다니는 길목에서 폭탄을 터뜨리기로 했어요. 그러나 1차 거사는 실패하고 두 번째 거사를 계획하면서 자신이 폭탄을 안고 차바닥으로 뛰어들어가는 게 실패율이 적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그는 혼자 결정했어요. 경찰의 모든 세력은 누군가의 밀고에 의해 발휘되므로 단독으로 행해야 밀고자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첸은 차 바닥으로 뛰어들었고 폭탄이 터지면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첸은 장제스가 타지 않았으므로 암살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첸은 실패한 걸 모르고 죽은 셈이었죠. 첸이 거사를 하기 전에 안개 낀 밤거리에서 폭탄을 갖고 차가 오기를 기다리는 대목을 옮겨볼게요. 마지막 불빛들이 축축하게 젖은 철로에 전신주의 전열기가 반사되고 있었다. 그것도 차츰 희미해지고 잠시 후에는 다만 금문자를 가득 새겨서 세로로 걸어놓은 간판 위에 비껴있을 뿐이었다. 이 안개 낀 밤이 그에게는 마지막 밤이었다. 그는 오히려 그곳에 만족하고 있었다. 폭발하는 불떠거리 속에 자동차와 함께 자기 몸이 공중으로 산산주걱이 되어 날아갈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불빛은 한순간 이 더러운 거리를 비추고 담벽은 피로 물들 것이다. 프랑스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를 가진 혼혈아 기호 기호의 관념은 사색보다는 행동의 세계 쪽이에요. 그는 일본에서 살다가 아버지를 떠나 혼자 광둥, 텐진 등지를 전전하면서 막노동이나 인력거꾼을 했고요. 노동조합을 조직했어요. 극빈자들 편이었고 노동이 하나의 의미를 가져야 하며 그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기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찾았고 첸과 카토프와 함께하게 되었어요. 기호는 메이라는 여자 결혼을 했습니다. 메이는 의사예요. 독일인으로 상하이에서 태어났고 독일 하이데일베르크 병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기호는 자신이 메이를 사랑하는지 알아차릴 수는 없었어요. 그는 젠틀하지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메이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메이는 기호를 더 사랑하고 싶어 했어요. 그의 생각을 지지하고 자신이 참여하고 싶어 했지만 기호는 그녀에게 항상 거리를 두었어요. 그는 집단적 행동을 중요시했습니다. 이게 첸과는 다른 점이었어요. 장제스에게 대항할 전투부대를 비밀리에 조직하고 노동자 조합에 가입하는 사람들을 투사로 만들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첸이 암살에 실패하자 국민당은 대대적인 체포 작전에 돌입하고 기호는 체포되었어요. 클라비크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클라비크는 골동품 상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기호에게 돈을 받고 정보를 제공해주곤 했습니다. 체포령이 내리자 기호에게 체포될 거니 피하라는 정보를 알려주러 가던 중에 도박장애를 들렸어요. 도박을 조금만 하고 나가서 기호에게 알려준다고 생각은 했지만 못 일어났습니다. 10분만 더 늦으면 기호를 만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마지막 남은 돈을 걸고 있었어요. 클라비크는 자기 위주의 파렴치한 인물이에요. 그는 결국 새벽 1시가 되어서 도박장에서 나왔습니다. 기호는 도주할 시간을 놓치게 된 거였어요. 기호가 체포되고 나서 기호의 아버지 지조르 교수는 클라비크를 찾아왔어요. 힘있는 사람과 다리를 놓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부탁을 하면서도 지조르는 이런 형편없는 사람의 손에 기호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 것에 고통스러움을 느꼈어요. 기호는 학교 체육관이었던 곳으로 끌려갑니다. 거기에는 200여 명이 잡혀와 있었어요. 군인들은 그들 중에 몇 명씩 끌고 나가 기차를 달리게 하는 불끄덩이에 던져 죽이고 있었어요. 기호는 거기에서 카토프를 만납니다. 카토프는 다리에 심한 총상을 입고 있었어요. 이들은 평소 혁대의 납작한 바클의 청산가리를 숨겨가지고 다녔어요. 기호와 카토프는 자신들이 현재 청산가리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고 마음을 놓았어요. 두 사람은 죽음을 앞에 두고 깊은 우정을 느낍니다. 군인들이 사람들을 자꾸 끌어내가고 기호는 그들이 손에 농락당하지 않으려고 청산가리를 손에 꼭 쥐었어요. 그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그는 자기가 결심만 한다면 자살도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잔인하리만큼 무관심한 죽음이 허물을 알고 있기에 죽음의 순간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죽음이 자기의 의식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도록 반석처럼 짓눌러버리는 그 순간에 대한 불안이었다. 아니다. 죽음은 역시 열렬한 행동이 될 수 있다. 그 죽음이 그대로 자기 삶의 성격을 드러내는 최고 표현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지금 주저주저하며 다가오는 저 두 군인이 손에서 탈출하는 것이다. 기호는 명령이라도 내리듯이 독약을 이빨 사이에 넣고 힘껏 깨물었다. 카토프가 안타깝게 뭐라고 물으면서 자기 몸을 건드리는 것을 느꼈다. 숨이 막혀 카토프에게 매달리고 싶은 순간 항구할 수 없는 격련이 일어나 자기의 온몸이 산산 조각으로 부서져 달아나는 것을 느꼈다. 카토프 카토프는 러시아인이에요. 첸과 기호와 달리 카토프는 전문적인 테러리스트였습니다. 그는 의과대학생이었던 때 레닌이 전략에 반대하다가 체포되어 시베리아에서 유형생활을 했어요. 돌아오는 의학공부를 집어치우고 공장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잠시나마 다른 삶을 살았어요. 카토프를 사랑하는 여직공이 있었어요. 그녀의 지극한 애정에 감동되어 카토프는 그동안 해오던 혁명의 열정을 사랑으로 돌리고 이제부터 그녀만을 위해 살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혁명의 선두에 서게 됩니다. 그동안 많은 고난 속에 살았었지만 가장 뼈저린 고통은 거기에 따르는 고독감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카토프는 꽤 냉정한 판단을 하는 사람이에요. 소련에서 광산 소유자들을 체포해 광제노동을 시켰을 때 카토프는 그들을 정당하게 죄수로 취급하자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산주의자들은 다 착취자들이었고 공산주의에서는 부르조하기 때문이었어요. 카토프는 정의는 우리 쪽에 있었지만 결국 부르조아를 용서하지 않는 그들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그렇게 자신의 이념과 신념에 대해 다소 합리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걸 단호하게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에밀리크라는 벨기에 사람이 있어요. 그는 이들과 같이 행동하고 싶지만 아내와 어린 자식이 있어서 두려움이 많았어요. 첸이 1차 암살에 실패하고 에밀리크를 찾아와 자신들을 잠시 숨겨달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에밀리크는 거절했습니다. 첸이 거절당한 채 돌아간 후 에밀리크는 거절한 자기를 용서할 수 없어서 괴로워했어요. 에밀리크는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갓난해서 공장 노동자가 되었고 1차 대전이 참가했다가 제대해서 떠돌다가 상하이로 왔어요. 이제는 아내와 자식이 있으며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첸이 암살 실패 후 공산당원 검거 명령이 내리면서 군인들이 그의 집에 폭탄을 던지고 아내와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아내와 아들이 처참한 시신을 보며 에밀리크는 격렬한 슬픔과 동시에 해방감을 느낍니다. 그는 곧바로 카토프와 함께 전투대에 합류했어요. 그리고 전투 중에 죽었습니다. 카토프는 체육관에서 청산가리를 먹고 죽어가는 기호의 마지막을 지켰어요. 기호의 숨이 끊어지자 이제 완전한 고독 속에 내던져진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휴식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자신은 이러한 휴식을 기다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애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다시 휴식을 찾은 카토프는 마음이 점점 평안해졌습니다. 그 옆에 동지 쌀이 있었는데 쌀은 불에 타죽을 두려움에 쌓여 있었어요. 카토프는 쌀과 옆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다른 한 사람에게 자신이 청산가리를 양보합니다. 그 대목으로 읽어드릴게요. 신음소리도 불구하고 자기와 똑같이 싸움을 한 모든 사람들과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카토프는 여전히 외로웠다. 그 벽과 어둠 속에 사라진 기적 소리 사이에서 더욱 외로웠다. 그러나 인간이란 이 고독보다 그리고 저 잔인한 기적 소리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 카토프의 가슴 속에서는 공포가 그의 생에 가장 무서운 유혹과 싸우고 있었다. 카토프는 유혹을 이기고 청산가리를 양보했어요. 청산가리를 먹은 두 사람이 죽고 카토프는 불에 던져지기 위해 군인들에게 끌려 나갑니다. 이게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기호의 아버지 지조루 교수는 기호의 죽음으로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짐을 느낍니다. 그는 지성을 갖춘 존경받는 교수였지만 오래전부터 아편을 하고 있었어요. 인간의 본질은 고뇌이며 자기 자신이 숙명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온갖 공포가 생겨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공포에서 구해주는 게 아편이었던 거였어요. 아들 기호만이 그를 외부 세계로 나오게 했던 존재였어요. 기호가 죽음으로 해서 그는 다시 자신의 세계로 되돌아왔습니다. 그에게 이제 외부 세계란 아무 의미도 없는 게 되어버렸어요. 아들이 시체 곁에서 모든 게 영원히 정지해버렸습니다. 그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기호에게서 성공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행복조차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호가 없는 세계란 나는 이미 시간 없는 세계로 던져진 것이다. 자식이란 시간에 복종하는 것이며 사물이 흐름을 따르는 것이다. 그는 점점 더 고뇌 속으로 빠져들었다. 마치 그 무서운 고뇌의 관주야말로 죽음과 통할 수 있는 유일한 목소리라는 듯이 그의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든 그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고뇌야말로 죽은 아들이 시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유일한 조사라는 듯이 3개월이 지났어요. 상하이에 거주하고 있었던 부유한 외국인들, 관료들은 다 자신들이 나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이 욕구대로 살았습니다. 그게 정이든 뭐든 그들에게는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지조루와 기호의 아내 메인은 일본 고배로 갑니다. 지조루는 집과하면서 생의 의미를 생각할 의욕조차 없이 살아갔어요. 그러나 메인은 기호가 마치지 못한 혁명에 대한 의욕이 강해지고 다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소설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때가 1927년이고요. 우리는 그 후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이려 했던 장제스와 민주당의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몸담았던 공산당에 대해서도 그 이후 이념의 변질과 만행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르니까 할 수 있었겠다. 별이 유난히 밝은 날 밤하늘 별을 보면 과거의 인물들을 생각하곤 해요. 그들이 보았을 별을 저도 보고 있으니까요. 그들이 절박함이 그들이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가치가 그들이 치를 떨었고 분노했던 한때의 이념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거나 그것밖에 할 게 없었을 겁니다. 존엄함이란 것은 지금 최선인 걸 하는 게 아닐까 해요. 어떤 상황에서 비록 행동하지 못했어도 이럴 때 느끼는 허탈함은 모두에게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요. 최영미 시인의 시 서른 잔치는 끝났다를 한번 뒤져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